칠하 컷! 컷! 둘이라도 맞아라! 반갑습니다 테스트온입니다. 자 오늘의 뉴메타는요 AP 이즈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이 AP 이즈리얼은요 초반엔 미니언만큼 약한데요 후반에는 정말 상대를 순식간에 암살하는 스킬 한두개로 아예 삭제시킬 수 있는 폭딜러가 되는 AP 이즈리얼이구요 W의 AP 게이지 90% E 스킬의 75% 궁극기의 90%로 굉장히 높은 상대에게 폭딜을 넣는 AP 이즈리얼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선제공격 이즈이구요 AP 이즈가 유독 강합니다 궁극기가 그리고 우리팀의 AP가 저만 있다는 사실 좋아요 히드 다리우스네요 이게 근데 AP 이즈 특성상 앞비전을 써야 돼요 바보라서 쓰는게 아니라 중요한 딜이거든요 근데 다리우스면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AP 이즈가 옛날에 진짜 더 쎘는데 많이 르포를 많이 당했어요 야 근데 이거 옛날에 스킨 살려고 진짜 열심히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샀었는데 이게 그 최초의 가장 비싼 스킨이잖아 안녕하세요 드라이어가 벌써 나옵니다 인사는 해버리네요 W는 데미지가 안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맞추기만 하면은 선제공격이 터지는데 이즈 밀드리로 가기가 좀 무섭죠 유체아네요 이즈은 진짜 사려야 돼요 초반에 야 뭐 비전을 아니 뭐 정말 벌써 써냐 야 이건 무슨 방식이지 아 내가 이거 Q랑 W 딱 배운 거 보고 나서 비전 아닌 거 알고 했구나 오 이전부터는 안 당하지 내가 패를 좀 빨리 보여주긴 했네 오 그걸 알고 이렇게 했다 잠깐만 이건 뭐야 와 이건 뭐냐 자 스킬은 일단 Q를 한 3, 4개는 찍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라인전도 불가능하고 1대 1도 불가능하고 쿠킹도 의미가 없어요 야 다리우스 이런 탑에 갱킹을 갑니다 뭐야 저기 EU 메타가 아니라 무슨 메타죠 저거는 오오? 돌았습니다 야 처형을 먹이네 개빡새도 저쪽 뭐냐 잠깐만 이거 많이 담아놓았네 근데 이게 유 메타인 이유가 유 메타는 다시 말하면 쓰레기이 형들에게 귀직북부라는 건데 그 라인전도 정말 안 좋죠 미드위즈는 룬그를 제외하면 하면 안되긴 해요. 여러분 아시죠? 무류데린스가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제가 나를 잡을 확률이 높진 않은데 나도 잡을 웹짜다. 그 W 보시면 주문력 개수가 레벨을 올릴 때마다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에는 효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어? 야 잠깐만 이거 뭐야 포탑까지 맞아? 개 역간데? 아 잠깐만 와 포탑이 많네 이게 잠깐만 이거 APG 너무 힘든데 야 뭐야 또 죽어? 잠깐만 공이 맞는다면? 헛 맞췄어 잡아줘 뭐야 이거 아 잡긴 했는데 마티가 빨리 와봐 어 안되나? 맞추긴 했는데 여기까지 W 맞아서 슬로우 당겨가지고 어 씨 개무섭네 어 튜어는 4개 딱 찍을게요 와 딜 개 약한데? 한 10번 때려야 되겠는데 외모양이 쏘냐 와씨 와씨 내 킬이 안됐네 하하하하하 저번 계약합니다 진짜 족쇄 달고 게임한다 그래도 리치베인 나오면 괜찮아 이거 나오면 질이 좀 괜찮아요 이속 개빠르 많이 화났는데 소리 잔뜩났어 잘 싸우긴 했는데 뭐야 이거 나이스 아 좋았어 방금 아주 좋았죠 5회 조금씩 세지고 있어요 네 AP 기수가 오르고 있고 아 CS는 뭐 아 아 아 아 CS는 뭐 오케이 아 이렇게 맞춤 세지 나도 잡았다 이거 컷 그렇지 안 돼 어? 진짜 개옥가네 여기서 만나 잠시만 잠시만 어 뭐야 잠시만 내 W는 진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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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으로 전율이 느껴지네 이거 아 아 아 이게 근데 다 마스터가 되고 풀템이 되면 정말 세요 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복수해 그래 이런 그 브루저 아니고 필요할 때는 잘 들어갑니 오케이 가자 굿 우와 럭스야 너 죽는다 그러다 어 죽는건 나였구나 와 이렇게 빼자 딱 기다렸죠 전멸까지 오 미쳤나봐 붕 호킹이죠 그게 그렇지 아주 좋아 내가 맞아도 죽어 피틀풍을 쓰더라 자 점점 세집니다 에 많이 세지고 있어요 제시대로 조금씩 오고 있다 아까 럭스한테 딜 들어가고 보셨죠 어마어마한 의사합니다 제발 아니 잠깐만 비전용을 딜하면서 피하고 비전용을 딜하면서 피하고 아 어우 캡틀 잘 때리네 트가 악 텝 음 아토록스 뭐야? 신이야? 좋은데? 죽긴 하겠다 잡으면 진짜 이거 상 줘야겠다 그렇지 하지만 칼리스타 백도어예요 이거 탑칼리 아닙니다 원딜이에요 썰었다 붕쿨을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갈게 이딴만 머스형 좀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비전빌 요즘에 제가 근데 브루저나 탱커 뉴메탈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몸 챔피언하면 익숙치가 않아 컷! 티어! 좋았어 이거지 우리도 다 그리 좀 해줘야지 일단 좋아 캣틀 딸피 어허 그렇지 렐령 너무 좋아 다리우스 나 너무 좋아해 컷! 예측시야? 비전? 자 걸로 밖에 못 가잖아요 갈 수 있는 길이야 하나잖아 너가 그러면 자 자 다리우스는 살살 달래줘야 돼 그쵸 앞 비전 쓰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면? 그렇지 어차피 넌 벽을 못 넘잖아 AP 2진 진짜 뿌가 아니라니까 보여드리잖아요 도발 너무 좋은데? 자 궁풀을 줄이기 위해서 안그래도 뭐 스킬쓰는 줄긴 하는데 궁풀을 줄이기 위해서 안그래도 뭐 스킬쓰는 줄긴 하는데 그런데도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를 갈게요 그럼 훨씬 자주 쓸 수 있어 자 비전도 마스터입니다 사실상 완성이 됐어요 막테몬 라바돈을 생존을 위해야만 이제 조선을 가야되지만 전 뉴메타니까요 네 중력을 확실하게 볼게요 궁디는 이제 1200 W800 비전 700 다시 말하면 럭스를 맞춘다? 안 맞춰라 비전 비전 W 한방이면 잡습니다 어 어딨냐 야 브라이어 궁은 왜 이렇게 자주 써 체감이 엄청 짱이네 오케이 나는 캡틀 노을일 뿐 궁디는 이제 진퇴 안나는 그렇지 메모리 쩔었다 와 캡틀 짜는게 개 컸다 럭스 맞추면 얼마나 될까 와 와 뭐야 악을 때문에 나 포타버 그러네 잡나 아니 근데 어차피 W 네 때문에 포탈 빨리 철거가 5초 9타임이나 보시면 돼요 사실상 됐다 라바돈 떴다 진짜 라인전 때 비굴했던 그때를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아 영상 끌까 아 역시 테스톤 요즘 잘하는 줄 알아던데 여러분 APG는 원래 조반이 서래기님 대기만성형이에요 이 친구 이 뉴메타는 형 유독 아시겠죠? 2차만 맞을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비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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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리우스한테도 딜이 은근 들어간다 이제 오와 개쎄다 뭐야 하하 이건 나도 예측 못한 딜인디 와우 무슨 딜이었냐면 비전으로 가서 W 입힌 다음에 평타 박았습니다 포탈 씨 왜 잘 부수네 있지만 맞지 않을까 이거 진짜 맞네 아 와 맘 같아서 이게 신발 팔고 싶은데 주문력 올리고 싶은데 아 이거 이속인데 생각해보니까 바라줍니다 어? 생각해보니 이것도 이속 10퍼가 있잖아 가자 낭만 가자 낭만 원툴 자 0스택 메자이 사버립니다 그냥 메자를 박아버릴게요 포지션만 잘 잡으면 안 죽거든요 이쪽에서 뭐 하려는 건데 그렇지 람머스 개빨라 지금 오발 북 맞추면 돼요 슛 여기 문 쓸 수 있어 그래서 보면서 ラ이스 일단 2스택 얻어주고요 자 럭스가 배회하고 있죠 컷! 암산해주고요 안 돼! 바로 여기 스택 괜찮아 그래도 상대는 셋이 죽었습니다 상대는 저 하나만 잡았어요 그러면서 케틀까지 잡히면 개꿀 자체적인 4대4야? 잠시만 이거 구도같아 이거 엄만데 군이라도 맞아라 에셴드 쟤네 이런상 내가 다 원툼을 낼 수 있긴 한데 예측샷 예측키로 잡았어 악스형 해줘 아 근데 아까 패털이 그냥 W2에 죽었으면 더 쉬웠을거야 근데 잡았대요? 끝내버려 이걸 글쎄 나와버리네 이걸로 좀 부활하네 어? 죽은거야 어? 오호호호호호 일기토 승리 좋았어요 승리 딜량 뭐 AP 이즈 당연히 높죠 원래도 높은 챔피언인데 딜 사기 쳐 놨습니다 마법대 6만 오늘 이렇게 해서 AP 이즈리얼도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지 마시고 오늘 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